네,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부장들의 공략법은?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부장님 안 그래도 리비안 관련주도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는 종목만 가요? 하락장 특징인 것 같아요. 하락장에 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종목들이 일단 쏠리는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나방처럼 다들 달라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나방,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워낙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하락장에 먹을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강하고 힘 있는 종목들에게 투자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하락장이 오더라도 한 200개 정도의 그런 종목들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안 되시면 현금 들고 계시는 게 좋고, 그나마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다, 이 하락장에 대한 레벨업을 또 하고 싶다는 분들은 소액으로 처음 하는데 큰 돈을 가지고 사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종목들이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깡통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간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실력 없이 덤벼들면 깡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돈에 비중이 실리는 순간, 이거는 이제 진심이 되니까. 딱 사서 심장이 떨리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올라가든 떨어지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관적인 감정이 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소액으로 일단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부하려면 지금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같이 공부하기 좋은 시점이 없죠. 왜냐하면 종목들도 점점, 좋은 종목들은 점점 싸지고 있고. 강한 종목들은 2천 개 중에서 어떤 게 갈까? 이런 걸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강한 게 몇 개 없으니까요. 네. 30개 종목 내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한 100개, 200개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내가 책에서 배운 대로 지지와 저항을 활용을 하든지. 입형선을 활용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색으로 이렇게 충분히 트레이닝을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충분히 이런 부분도 활용하셔가지고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 친환경차, 친환경에너지, 가스, 대선, 오징어게임, 컨텐츠 관련 준비를 말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던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였나? 이 하락장 대응 방법 우리 또 얘기 잠깐 나눴을 때. 맞아요. 분위기 더 안 좋았을 때. 코스피 시장을 놓고 차트를 놓고 비교를 종목을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리막길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하고 샘플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종목을 덜컥 사셔가지고 어떡하냐고 이러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사례도 있네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만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고. 방송을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대부분의 대응주들 아까 6종목밖에 상승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과 관련 주들 아니고서는 지금 삼성전자 오늘 폭탄을 맞았죠. 맞아요. 그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또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에서는 좀 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고 평소에 내가 어떤 종목을 한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한 천만 원을 샀어.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최대한 방어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한 종목 300만 원치만 산다든지. 그리고 현금 비중은 좀 유지를 계속 해두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부장님하고 최 부장님 우리 지난주에 이제 테마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좀 관심이 갔다든지 한 주 동안 지켜봤는데 아니면 이쪽 섹터는 내가 사볼만 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그런 종목들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저는 지난주 회의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좋았죠. 그리고 의복, 섬유 관련된 부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체포 종목으로는 국내 소비에 조금 특화된 기업들을 좀 보시자 하면서. 이마트. 중장기적으로는 이마트 좀 보셔도 모아가기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의미 있는 비중을 싣고 나의 주관이 담겼을 때에 참 빠져나오기도. 조금 더 즉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손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조금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았을 때는 2021년도는 소비의 회복, 가계 흑자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소비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면세점과 같이 해외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외 소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길게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복에 관련해서는 3분기, 4분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특히 의류 쪽으로 패션 쪽으로는 수해도 나올 수 있다. 국내 소비니까요. 한세시럽이나 FNF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를 좀 보시고. 시계열을 장기로 열어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추세상 저점에서 공략하는 방법도 하나의 기회다. 회사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는데. 그 저렴해진 기업들을 내가 다 쓸어 담겼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기업이 정말 실체가 있는가. 실적은 누구나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실적이 피크인가 피크아웃이 아닌가. 그 부분들을 좀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오늘 좀 하락은 했습니다만 이전 플랫폼이었던 주유소에서 60만 원, 64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GM과의 합의, 앞으로 추가 공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충당금을 확정하는 소식에 오늘 4%대의 상승이 좀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은 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유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실체가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고 미래 성장 먹거리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앞으로 유통이든 화장품이든 백화점이든 한국 여행 카지노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급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지만 나는 장중에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시 계열로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 나와 맞는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기업들 중에 실체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 부장님들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계속 공통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허 부장님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소비주들 같은 경우 이번 달에만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선방한 종목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셨고, 이 부장님. 네, 그렇죠. 뭐 괜찮아요. 오늘도 여행 관련 주들 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인 게 이게 주가 선반형이 되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도 선별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여행 어차피 나중에 다 갈 거니까 그럼 항공주나 여행주 아무거나 들리는 거 사면 돼? 하고 물어보시는데 선뜻 또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부장님들이 노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작년에 샀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죠. 작년에 샀어야지. 이게 충청도식 약간 화법이거든요. 어제 오지 그랬냐. 어제 오지 그랬냐. 아, 그런 게 있나요? 방역 운전하고 하는 차가 있으면 어제 나오지 그랬냐. 어제 나오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아니, 뭐 저는 할 말 다인 것 같고 우리 최 부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최 부장님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해주셨었죠? 저번 주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리오프닝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괜찮긴 한데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섹터가 좀 강하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탄력성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천천히 좀 준비하셔도 돼요. 사실 섹터 자체가 탄력성 있게 파바박 튀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멀리 끌어가시는 면에서는 괜찮다. 그나마 이제 탄력적인 거는 엔터 관련 주들은 좀 탄력적일 텐데 일단 그 부분 체크해보시고 일단 오늘 시장, 최근 시장에서는 리비안 관련 테마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수행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고 이 부분은 단기 수행 관점에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가지 않는 다음에 손절하고 나오실 분들만 가셔야 되고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사실 굉장히 큰 무기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매수를 쉬고 싶으면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면 선택이죠. 네.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생겨요. 왜냐하면 받쳐야 되니까. 주가가 떨어진 걸 받쳐야 되니까 매수를 하기 싫은데 장이 빠지는 게 지금 대외변수가 막 발생을 해서 작살을 할 것 같은데도 받아야 돼요, 물량을. 그렇지 못하면 다 빠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왜 자꾸 매수로 대응을 하는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시고 그것도 사실 투자의 전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무기예요. 손절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솔직히 계좌에서는 이게 엄청 큰 돈일 수 있지만 이게 공 하나가, 공 두 개가 더 붙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손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 손절 한번 치면 하한가 바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쉽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조금 무뎌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단기 수행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악재가 사실 나오는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악재가 나옵니다. 일단 히토르 관련해서는 추세가 조금씩 조금씩 자리는 잡히는데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닌데 일단 관련 주도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악재가 나오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락장인데 최근에 좀 강하더라고요. 하락장에서는 이제 미국, 중국 싸운다. 이런 얘기가 제일 편하죠. 그런 얘기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한번 히토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토르 관련돼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역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있으신가요? 네. 종목도 하나 좀 응급을 해주시면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정유, 가스 관련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가스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오늘 봤던 건 에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잘 보세요. 조금 사기 싫으시죠? 차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꼬리 달고 지저분하니까 사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제가 이런 종목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던 종목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뭐 엔투텍이라든지 엔투텍이 사명 변경하기 전에 뭐였죠? 어쨌든 그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아니면 에스코홀딩스 정도 가스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유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리비안 관련해서는 오늘 봤던 거는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거 물론 대장주를 잡아야 되긴 합니다만 소급적으로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원화성 살짝 떴는데 저거보다는 세원이나 남성 정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서 열심히 이 부장님이 보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이제 또 입력을 해놔야지 살짝이라도 먹어올 수 있네. 왜냐하면 이게 최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종목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종목들 눈여겨보고 참고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 이 부장님이 참고하고 계시다고요? 저도 종목들 같은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들이 워낙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참고합니다. 서로 참고하는 관계다. 보면서 아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구나. 네. 네. 템포가 빠른 분들은 우리 이 부장님과 최 부장님이 보시는 종목들 실제로 이제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허부장님 저같이 손이 느린 저같이 좀 템포가 느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체포 종목이었던 이마트를 적금 넣듯이 난 적금을 들어라. 허마트. 허마트. 허마트로 적금 들어라. 네. 적금을 넣으시는 이마트 지난번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뭔데? 뭔데? 시간상 못했거든요. 빨리 하세요. 이마트 지난번 수백으로 넣었잖아요. 이게 스타벅스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스타벅스. 스타벅스 코리아죠?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별다방. 근데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인수하고 나서 맛이 달라졌다든지 뭔가 경영 이슈가 있을 수 있지. 퀄리티가 좀 떨어져가지고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감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감지된 거 없죠. 왜냐하면 맛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별다방의 커피가 누구나 다 맛이 없다라는 얘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요? 누구나 실제로 찾아보시면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는데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4, 5개를 놓고서 테스트를 했더니 맛이 없다라는 종목으로 종목이 아니죠. 커피로 선택이 됐는데 이제 다시 가리지 않고 브랜드를 붙여주고 다시 먹어보라고 했을 때 아 그래도 별다방이죠 라는 평가들이 이게 브랜드 맛인가 봐요. 하고 있는 부분들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별다방에서는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아요. 그럼 뭐 드세요? 저는 뭔가 딸기 블랭킷 이런 것이세요? 뭔가 첨가된 것들을 별다방에서 먹고 그 외에는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는 곳에서 커피를 좀 소비하는 편인데 아무튼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있고 이마트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자고 한다면 PBR 부분이에요. 480억짜리 건물과 토지를 팔았더니 6,500억이 되고 950억이 안 되는 건물과 토지를 팔았더니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마트에 대한 강점이 아닐까 그래서 PBR이 현재 0.4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장부가치 기준으로 0.4지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이마트의 장기시 계열 투자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정상 이슈를 보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인프라라고 한다면 건설, 건축, 금속, 기계, 원자재까지도 이 중에서는 철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인프라 하면 그린 인프라, 탄소중립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소차, 폐배터리 시장까지도 섹터가 구분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한번 좀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클라우드, 전력,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인프라 투자 안에 세 축이라고 한다면 전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그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예정되어 있는 일정상 이슈로 보면 미국의 투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산업으로 좀 돌아가 본다면 장기시 계열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 IT 부품 관련된 주인데요. 쇼티지 때문에 조금 어려운 섹터가 반도체, IT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 동남아시아권 중심으로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락다운에 대한 해제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왜 카메라 모듈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메타버스 하면 일단 눈에 쓰고서 뭔가 체험을 해야 되고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게 장갑을 끼면 그 장갑에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런 진동까지도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이 IT 기기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일단 쓰는 시각효과는 카메라가 주된 부품 중에 하나다. 그러면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수혜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AI와 IoT를 조금 합성을 해봤더니만 AIOE가 된다고 합니다. AI랑 인터넷 오브 이제는 띵지가 아니라 에브리띵 해가지고 AIOE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합적으로 내가 컨트롤을 할 때 어떤 기기를 쓸 거냐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 우세하다는 거죠. 가볍고 서로 연동하기가 지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연동하는 컨트롤러로서의 스마트폰의 앞으로 출하량은 현 수준은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도 요즘 인덕션 에디션이다 해서 카메라가 많아지고 있고 화소도 화질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도 카메라는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본다면 뷰잉 이제 보는 거죠. 후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보여줄 때에는 카메라가 보여주는 뷰잉의 기능으로서의 카메라가 자동차 한 대당 두 개 정도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센싱의 시대로 가는 거죠. 자율주행을 얼마만큼 조율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능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는 자동차 차량 한 대당 여섯 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방향을 봤을 때 메타버스의 시기와 뭐 그런 속도는 등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산업의 방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성장할지는 누구나 다 맞추기는 조금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산업을 볼 때에는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을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AIO2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까지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섹터도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빨리 자율주행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성장성만은 분명히 큰 산업들인 것 같고 달구지에 진짜 자율주행만 달고 나와도 살 텐데 말이죠. 제대로 된 자율주행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다음 질문인데 삼성전자 오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올 것이 왔습니다. 7만전자가 깨졌어요. 오늘 부장님들 생각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사야 되나요? 살까요? 사요? 막 이러는데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7만원 깨졌는데 저 사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대다수라면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진짜요? 왜?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33조였나요? 올해 삼성전자 산 게 매수 금액이 33조인데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었죠. 그 어떤 때보다도 매수를 많이 했던 자리입니다. 모두가 손실인 구간. 네. 모두가 손실인 구간. 작년에 벌었던 분들도 다 손실로 돌아왔을 거예요. 맞아요. 비중이 위에서 너무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일단 매수보다는 절대적으로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5만원 때까지도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1월 달에 안 간다 안 간다 하셨던 분들 8만원, 7만원 절대 안 깨진다 하셨던 분들 6만원 가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좀 바뀌시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때 팔고 싶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삼성전자지만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실 때 그때가 반대 시점입니다. 근데 대형주 관련해서는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요. 탄력성량에서 굉장히 뒤져요. 이 종목이 다시 반등하려면 다시 제자리 돌아오려면 1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1년이요? 네. 작년에 이게 17년도, 18년도 차트 이쪽에 한 번 보시면 물론 액면 분할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거의 하락이 1년 넘게 나왔습니다. 깊이를 봤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데 기간이 1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래요. 삼성전자도 근데 떨어질 때 마이너스 50%씩 찍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아라고 함정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오히려 밀릴 때는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받는 게 사실 대형주예요. 그러면 매수를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하고 항상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가니까 롱으로 그냥 잡으시죠. 굉장히 깊게 잡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의 만점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수도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선행돼서 움직이는데 코스피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존에 삼성전자가 빠지기 전에 MC소프트 차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파락 뜨고 반등 나올 것처럼 이 자리가 가장 많이 매수해야 될까요? 나 매수했어 라고 외치던 분들이 계시던 자리예요. 은봉 뜰 때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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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말이 없죠. 슬슬 말이 없죠. 슬슬 슬슬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시점 네. 모두가 포기하는 시점 근데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잡고 계실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구한테 삼성전자가 너 추가 매수 할 거야? 어 나 했어. 할 거야. 돈 준비했다. 이 자리는 아직도 저점 자리는 아니다. 그 유명한 친구 매매 친구 매매 네. 친구가 손절하고 울 때 방송부장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잖아요. 저요? 네. 사고 싶으시죠? 네. 인간 지표로 네. 저는 코인도 인간 지표고 주식도 인간 지표고 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지금 주식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고 싶어요. 아직 더 빠져야 되나? 자 일단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안타까워서 이쁘게 포장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한마디로 제가 삼성전자가 떠오른 이야기가 있는데 뭐 집 팔아서 뭐 팔아서 차 팔아서 이거 살까요?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를 요약을 해보자면 집 팔아서 삼성전자 살 때는 아니다. 라고 저는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차 팔아서는? 아닙니다. 아직도 아니다? 차가 좀 비쌀 수 있습니다. 차가 좀 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not yet 차를 안 들고 오시면 그때 사면 되겠네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빠르게 부장님들의 지방 방송을 끄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회의 시간에 나왔는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오늘의 발제자 이주현 테마 부장님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공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제를 던져 주셨습니다. 이 부장님께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 조금이라도 숙련이 되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지만 혹시나 미숙한 초보자분들이라면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최 부장님, 정보 부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기회를 엿볼 때다라고 보수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또 허 부장님이시죠. 산업 부장님께서는 느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오늘도 별다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